태극갑니다 오늘 짐을 최대한 줄이려고 신발을 어 죽을 것 같네요 여보세요 아 형이 나한테 전화 걸었네 무려 이게 작년 5월에 영국 리버풀에 저희 페스티벌 공연 갈 때였는데 무려 비자의 애니멀다이버스 네임을 거기서 써줬어요 영국에서 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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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멀다이버스 비자의 팀 이름 진짜 애가 되는 것 같아 밖에만 나오면 그냥 가방인데 박스에다 넣은 거예요 공항에는 좀 더 일찍 오는 걸로 알고 공항에는 좀 더 일찍 오는 걸로 알고 아 한 30분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커피를 못 마시고 그냥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와인과 석양이 지내리고 왔어요 왜 밥 안 치잖아 일정만 고려해서 비행기를 골랐는데 기내식을 제가 이런 비행기를 처음 본 게 기내식도 미리 결제를 하고 예약을 해야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태국까지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시켰어요 치킨 엄청 비쎄 치킨 200급에 마루째로 치킨 시켰어요 어쨌든 뷰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여기 근처에서 사람 죽었어 얼마 전에 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룰 중에 하나인데 절대 싸우면은 안 좋아 너무 너무 더워 아 진짜 더워요 갑자기 갑자기 지금 겨울로 아니 겨울로 여름됐어 여름도 몇월 여름이지 이게 대충 서울 기준으로 하면 8월 8월 정도 7월 7월 약간 습도 있고 어 지금 약간 좀 비싼 태국 레스토랑 와서 태국 음식 시켰어요 첫 번째 태국 음식 첫 번째 태국 음식 식당이 안 닫아 있는 게 진짜 신기해 지금 몇 시지 여기? 여기 11시 13분 먹으면서 모자란 보스토로 되니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말도 안하고 다 먹었어 기내식에 기내식을 먹지 못해서 다 먹었어요 국밥뽕 소맹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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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두 그릇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저에는 얘가 눈빛 대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